최근 과일 값이 크게 오른 주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이맘때에 저온 피해가 꼽힙니다. 과일 나무에 꽃이 필 때 기온이 뚝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해서인데요. 과수농가는 올해도 이런 피해 대비의 비상입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사과 과수원입니다. 찬바람 속에 나뭇가지를 쳐내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해는 가지치기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천에는 나뭇가지도 줄여 평년보다 여분의 나뭇가지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화기 저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과수저온 피해가 해마다 반복돼 최근 5년 새 충북의 피해 면적이 1억 제곱미터를 넘었습니다. 기후 변화 속에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개화기가 빨라져 봄철 기습 한파에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꽃 피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돼 작황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의 과일나무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평년보다 9일에서 최대 12일가량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가지치기를 최대한 늦추고 과수원 꽃눈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상 영향이 가장 크고요. 아시다시피 매년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서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그만큼 저온에 받을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미세살수와 서리방지 장치 등 예방시설을 미리 점검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